그대로 멈춰라다 아시죠? 네. 알죠? 콩이 넘치세요. 자, 반주 들어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이 좀 안 맞는데. 어머니, 음이 안 맞는데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멈춰라. 구화주의 리탈간도 없었어요. 오보한 시어머니, 나오세요. 허니의 주인공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춤, 춤, 춤. 김혜윤 씨가 얘기했던 춤. 스텝 있어, 스텝 있어. 친구야. 디스코, 디스코. 스누퍼 우선. 아, 잘한다. I love you. 아, 손가락한테 좋아하세요. 아, 못되지, 나. 디스코에 디스코. 디스코를. 춤 좋아하시는군요, 어머니. 조금 좋아합니다. 지금 김혜윤 씨가 말씀했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살짝 나가서 1대1 붙어봤잖아요. 어머님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되게 여행이 나고. 약간 쑥스러우면서. 근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약간 부끄러우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게. 다음은 품위 있는 시험입니다.